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0만 명 줄어들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명 줄었습니다. 산업 분류가 개정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인 60세 이상에서 27만 2천 명 늘었고 반면 청년층이 16만 8천 명, 40대가 6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타겟 데이트 펀드 ETF 3종의 순자산 총액이 지난 15일 기준 약 1,4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시 후 약 2년 4개월 사이에 5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체 ETF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한 삼성 자산운용이 기존 운용 노하우를 살려 TDF ETF 시장 공략에 앞서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기금이 삼성전자 등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1,631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연기금은 삼성전자의 주식 767억 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고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 순으로 연기금 자금이 몰렸습니다. 연기금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만 총 6,052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8일부터 6거래일 연속 순 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대형주 주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꼽힌 3,4분기 실적 전망은 여전히 하향 추세입니다. 이 점도 계속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이 해야 할 때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또 떨어졌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SML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님까지 네덜란드까지 날아갔던 그런 회사인데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저조하니까 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 다 빠졌죠. 그래도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좀 빠진 거라서 다시 반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중국 이슈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시적인 하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IT 관련 주도를 사기에 굉장히 좋은 하루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실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냥 일시적인 일이구나.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시고요. 내일과 이번 주에 반등 보시고 시장 즐겁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도체가 또 하락을 했다 보니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왔는데요. 왜 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그러네요. 오늘은 뜬금없이 오늘 빠질 날이 아니었어요. 원래 ASMR이 원래 시작 발표가 원래 오늘 저녁인데 갑자기 전산 오류가 생기면서 어제 시작 발표를 하면서 16% 급락이 나왔어요. 잠깐 보자면 이렇게 이런 급락이 다 있나 싶지만 16%가 빠졌어요. 이거 이제 ASML 네덜란드 회사 차트인데요. 어제 16% 빠진 모습입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IT 관련 반도체 주들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얘가 이제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의 매출 자체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줄었냐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이 뭐예요? 반도체? 야 수출하지마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꽝꽝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무역전쟁 중이잖아요. 그게 실적의 여파가 온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하는 회사길래 이게 다 영향을 좋아했더니 노광장비 있죠 여러분? 아직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를 가서 이 회사를 찾아가서 오너를 만나면서 야 우리 이거 장비 좀 줘라. 막 했었잖아. 장비 한 대값이 몇 천억짜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 회사만 만들어.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찍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 독가점인데 이게 뭐다?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어? 반도체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ASML은 반도체의 기본적인 구성을 하는 만드는 장비라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보면은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중국 쪽으로의 매출이 저조한 걸로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잖아요. 계속 뭐예요? 생물보안법이 뭐예요? 중국의 야 CDMO 하지마 이거잖아. 반도체 똑같이 기술 유출 될까 봐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 맥락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적이 좀 나쁜 건 이해하지만 거의 바닥을 친 거고 일시적인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크게 불안했던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4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중동 리스크 전진 어때요 지금 상황? 없어 이제요.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란이 이스라엘이 일을 것 같으세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뭐예요? 뭔가 유가에 대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군사적인 부분만 공격을 한대.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나토가 또 우크라이나 지원 들어가고 있어. 러그 전쟁도 뭔가 애매한 상황이야. 근데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왜? 리스크 하나 뭐였죠?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문제였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해리스 후보를 월등히 앞서고 있어요. 격차가 너무 커졌어. 예측 사이트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경합주에서도 일전에는 해리스 후보가 살짝 앞서는 듯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답답하게도.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앤소리 대규모 수주 이슈에 대한 포인트가 최근에 빵빵 터지면서 나왔었지만 사실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요. 포스코 라인들 보면 차트가 무너지는 라인이잖아요. 저조차 이제 낮방송 매일 나오지만 포스코 라인들 추천을 들어갔다가 빠르게 손절 다 쳤어요. 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 빠르게 몇 퍼센트 손절치고 다 나왔어요. 이거 일단 빼자 우리. 조금 이따 보자. 왜? 이 불안감 자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11월 5일 날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우리가 이기고 있어. 야, 지지율 얘기를 계속 기상화시킬 거라고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다 똑같아요. 뭐예요? 잘 나가는 놈 따라간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주들은 조금은 애매해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기다려야 돼. 시장이 좀 오를 만한 게 있었는데 사실 최근 보면 코스피 시장이 여러분 보시면 너무 움직임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다오존스 사상 최고가 찍고 있고 S&P500 사상 최고가 찍고 있는데 러셀의처럼 그 급등이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정보가 안 가?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하나 나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겠죠, 이제 앞으로. 뭡니까? 전쟁이 있고 다 필요 없고 뭐가 있을까요? 미 대선의 불확실성 하나 남아있고요. 하나 뭘까요, 여러분? 금투세.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채권 들어가서 편입됐어. 유럽 쪽에 FTS 편입됐어. 필요 없어. MSG에 들어가야 돼, 미국 쪽에. 그 의미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시장 가려면 이 금투세 해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민주당 의원분들 어떻게 좀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금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가 가져야 되냐면 삼성전자나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또 헤매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안 가 주가가. 삼성의 제가 라인을 주봉상으로 그어놨었죠. 역사적인 자리가 왔다. 10년 차 틀 라인을 펴고 봤을 때 항상 뭐예요? 이 라인을 삼성은 지키면서 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봉상의 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심하게 깨지긴 했어요. 최근에. 이 라인의 하단이 6만 3천원 근처였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깨면은 분할 매수 하시면서 이제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삼성이 조금 뭔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어제 오늘 기사도 기사가 있었는데 삼성 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일전과의 삼성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들이 추구했었던 전략적인 부분 지금까지 오고 있긴 하지만 뭔가 회사가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 이제 이재용 회장이 다시 앞에 나와서 등기 들어온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25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건희 회장 추모식인가요? 그때 맞춰서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의 본격 반등 자체가 이번 달 말부터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셔야 될 게 11월 5일 날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그때까지는 가요. 거기에 하나 더 뭐가 있죠? FOMC의 금리에 대한 포인트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11월 7일인가 8일인가 있어요. 그렇죠? 11월 달에 FOMC가 열리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물론 이제 25BP로 한 칸을 내리긴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일본 BOJ에서 또 뭐 할지 모르는 거지. 상황이 약간 복잡하긴 해.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이제 떠든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친다면 뭐예요? 트럼프는 또 푸틴이랑 또 얘기를 하잖아. 편하게. 좀 친하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뭐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테마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우쿠라 재건 테마 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보셔야 돼요. 이쪽 테마 갈 거예요. 가상화폐 주들이 아직 꿈틀거리지 않고 있어요. 약간의 꿈틀거림이 있는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테마가 정말 중요할 거고 다만 헤리스 관련된 테마 주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나 테마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론 애들은 조금 신재생 쪽은 좀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일단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여기서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건데 최근에 자연스럽게 HBM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유리기판, CXL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죄다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실적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갈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오늘? 구글에서 뭐예요? SMR 회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IT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SMR로 에너지 만들고요. 이 AI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또 어디로 가요? ESS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저장 장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크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했는데 그냥 구글이 그냥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좀 재밌어진다. 그러니까 IT 쪽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계속적인 하락 자체가 제한적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원대 현재 아래에 있긴 한데 반대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죠? 분할 미소 하시는데 월급을 만약에 이제 500만 원 받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300만 원 받으시면 예를 들면 그중에서 일부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나눠 사시라고요. 두 번 정도. 왜요? 금리가 밑에까지 내려가는 금리 포인트가요. 3% 아래의 미국은 계산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최소한 몇 차례일까요? 대여섯 차례 더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뭐 경기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약간 조금 내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년 뭐 한 여름쯤이나 아니면은 뭐 좀 길게 보면 내년 끝자락까지는 금리를 맞출 거예요. 근데 금리가 밑에 딱 고정돼서요. 원하는 금리까지 내린 다음에 주식을 할 때 주식이 가장 잘 가요. 재밌게 가요. 주식하기 편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그냥 차분하게 모아만 두신다면은 어느 순간보다 수익권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온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약간 삼성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 하이닉스한테 완전 HBM 이슈 자체를 뺏겨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이 추세라는 건요. 모두가 그렇지만 여러분 11선, 21선, 21선, 61선, 120선 이런 거 왜 봐요? 224선 왜 봐요? 우리는 이 차트 추세에 대해서 기간도 그러하고요. 외국인들도 그러하고요. 우리 개인들도 다 뭡니까? 안목적 동일하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깨지 않았던 자리. 깼으면 뭐다? 매수자리는 맞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겠지. 그렇죠? 시간은 걸려도 갈 수밖에 없는 자리.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맨날 대응했었던 그 자리. 온 거죠. 차트는 좀 10년 치를 펼쳐놔서 좀 뭐 쉬워 보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자리를 잡아갈 거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뭐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뭐다? 국내 사실 저도 이제 애국자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할 바에 엔비디아를 사세요라고 저는 수없이 얘기해 왔어요. 그간에. 왜? 안 돼.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맨날 납방송에서 나스닥이 신이다고 제가 왜 얘기하냐고요. 전 세계 모든 돈이 미국으로 다 모이는데 탑이 없다니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어제 갈아치웠다가 그저께 갈아치웠다가 오늘 새벽이죠?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 얘들은 올라간다고. 근데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선 생각하는 한번 잘해보세요. 삼성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왔을 때 수익률만 따지고 보자면 엔비디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참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는 사람으로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짧게 우선 말씀드려봤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가 등락을 오가고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원체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상화폐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섹터들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이슈들 계속 체크하면서 전망 좋은 종목들과 전략에 대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2,600원 비중은 33%입니다. 10만 원대를 만 원대로 잘못 보고 많이 구매하게 됐어요. 10일에 구매했는데 오늘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2,900원에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네 12만 2,600원이세요. 최근에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자리 자체가 애매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려면 나왔어야 됐는데 그런 흐름도 좀 아니었고요. 조금은 지켜보셨다 하셔도 될 뻔했고 아니면 매도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흐름도 있지만 일전 과거 차트 보면 이 고점 자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멀리 있어도요. 저 자리가 꼭 사람들의 뭐냐면요. 저항 자리가 꼭 돼요. 아닐 것 같은데 꼭 그래. 그리고 잘 보면 여기가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가 왔다 갔다 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되게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약간 위에 그러니까 12만 초반대부터 해서 한 13만 원 좀 안 되는 자리 있죠.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서는 사실 가능한 한 대응을 하실 때 저는 우선적으로는 비중은 작게 보다가 그 다음에 상황 보고 오히려 돌파하고 갈 때 따라 들어가던가 아니면 떨어지는 거 본 다음에 바닥인식 되는 자리들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보면 주가를 어저께 완전 그냥 내다 꽂아버렸네요.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NH 쪽에서 목표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목표가를 얼마나 내렸길래 조금 내리긴 했는데 그런데 그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증권가는 이렇지. 미국은 달라. 외국은 달라요. 얼마 전에 모건이었나요? 맥컬이었나요? 저기 삼성전자 하인스 목표가 그냥 후드려 패잖아요. 매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매도 보고서예요. 아시죠? 웬만하면 매도 보고서가 안 나가. 가끔 나가는데 일전에 크리티컬이 히트했던 게 뭐냐면 에코프로 매도 보고서 냈던 하나증권이었나 그거 하나 기억나고 웬만하면 매도 보고서가 안 나와요. 목표가 하향이 매도 보고서야 우리나라는 그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조금 관련 자체가 기업가 증권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찌됐든 추세로는 그래도 차트 봐드려야죠. 추세로는 좋지 않아요. 냉정하게 봐드릴게요. 그냥 뭐 무조건 좋다 얘기하는 전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래로 열려있네요. 좀 열려있고요. 어디까지 열려있냐면 우선은 1차적인 지지 라인 자체가 여기 형성되어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10만 원 자체는 이 단가의 10만 원 떨어지는 단위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그렇지만 이탈하는 순간 물량은 나와요. 그래서 우선 그 자리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 못 미쳤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10만 원 이탈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다 한다고. 그렇죠? 삼성 6만 원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딱 떨어진 단위에서. 그런데 그 자리까지 결국에 뭐예요? 그 불안감에 못 버틴 사람들은 던지게 돼 있어. 결국 그 근처의 자리에서는 3, 4% 수준으로 높게 있어도 이게 딱 그 수준이죠. 10만 원은 2.9% 높게 있어요. 그렇죠? 그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뭐한다? 10만 원까지는 결국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던지기 시작해. 그래서 10만 원 자리를 이탈하는 거 본 다음에 다시 대응을 해야 돼요. 1차는 그렇고 이 자리에서 다시 돌려세우는 거를 체크를 하려면 10만 원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봐야 되는데 그때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매도세 자체가 나오면 안 돼. 안 좋아요. 그래서 우선 10만 원을 깼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손절은 하지 마시고 10만 원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세우면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탈했다가 좀 내려왔다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돌려세울 때는 그래도 보이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다. 진짜 잘 가도 다시 매수과해요. 그래서 저 결론은 뭐다?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버티셨다가 다시 돌려세우면서 12만 원 초반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돼요. 그때 근데 이번에 한 번 돌파하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홀딩 의견 드릴 건데요. 조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홀딩 하겠습니다. 10만 원 아래로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홀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원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만 2천 원 비중은 60%입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다. 지금도 단가가 높지만 추가 매수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계단식으로 한 차례씩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1.44% 내린 15,710원입니다. 전문가님 몇 년 동안 계속 들고 계셨다고 해요. 비중도 60%인데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고생 많으시네요. 비중이 또 너무 크시네요. 자, 우선은 주식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선수들도 진짜 한 종목에 이 30% 이상 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이제 다 담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선수들은요. 그렇게 비중을 실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우선은 계속 대응을 하시다 보니 이렇게 되신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원준이 저때 당시에 좋았어요. 회사가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약간 좀 힘들었다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해요. 최근에 보면 희망적인 얘기를 이 종목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좀 힘든 흐름이지만 이게 전체 차트인데 주봉으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일봉으로 봐도 답 없으니까요. 자, 최근에 뭐가 눈에 띌까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두꺼운 거래량이 보이시나요? 이 아래? 일전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죠. 이때도 이제 올려친다고 했지만서도 그렇죠? 이 거래량만큼 나온 적은 없어요. 맞죠? 이 정도. 여기에서 돌려세울 때 1차적으로 항상 가는 라인은 어디인가요? 그 전에 저점 라인 약 이 정도 라인 되겠네요. 대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 자리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보시면 항상 이 자리가 깰 때도 저항선이지만 올라갈 때도 저항선이에요. 짧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게 한 번 올려치고 나서 현재 이 자리 있죠? 급하게 깨졌던, 버텼던 자리. 여기 자리, 저항 자리. 여기 자리죠? 이 자리 근처예요. 비교 맞춘다고 제가 얼추 맞춰놓은 거예요. 저 자리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의 근처에서의 저항 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항상 떨어질 때도 버티는 자리고 올라갈 때도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또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힘겨루기는 되는 거지. 힘겨루기가 필요할 때 뭐가 있을까요? 조건 자체가. 선수가 바뀌는 조건이 뭐예요? 거래량. 거래량 자체가 터지면서 손박임이 일어난다고요. 그 손박힌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보통 이래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고 이 저점바닥으로 맞잖아요. 자체가 딱 걸려버리잖아. 그럼 그때 한동안 횡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가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올려치기 시작해요. 지금은 제가 볼 때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이걸 굳이 급하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든 이거를 이 자리에서 버티다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2만 원 돌파하는 그림이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2만 원 돌파한다, 올려친다, 거래가 더 터진다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든 단가 낮추셔야 돼요. 이거를 가져가면서 3만 원까지 넘어가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비중이 너무 크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도 한 종목의 20% 이상을 절대 담지 않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많이 담지 않는다고. 적당히 20% 이렇게. 나머지는 따로 보관을 잘해야지. 항상 그렇지만 주식하는 비중, 현금에 저는 5, 60, 70%는 유지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가지고만 주식하는 거예요. 이거에서도 또 20%, 30%를 쪼개는 거죠.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상황상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홀딩을 하시고 2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 번 연락주세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좀 올라줄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2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상담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렌시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15%입니다.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가는 듯 싶더니 반대로 가네요. 손절을 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권으로 확실히 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3%대 하락하면서 6,03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소폭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전문가님 이렌시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로봇 보핏 관련주들인데요. 보시면 오늘 대체로 다 안 좋았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큰 흐름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보핏을 곧 출시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스타일적인 측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가 좀 살짝 바뀌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건데 어?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쓴다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운동 보조기구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 기사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약간 어? 뭐야 이게? 방향성이 좀 틀려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겠구나 판단하긴 하는데 같이 추가적으로 넣은 거겠죠? 그런데 기사를 쫙 읽어보면 어?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약간 물음표가 딱 생겼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출시를 하게 되면 관련주들의 상승은 분명히 한바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8월 7월부터 해서 추석 전에 출시한다 그러다가 10월 얘기 나오고 지금 이러고 11월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차트가 보시면 죽어있지 않은 차트잖아요. 이런 짓을 보시면 잘 버티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류는 뭐예요? 삼성? 아이고 레인보우죠. 죄송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버티고 있긴 하는데 막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얘가 우리도 나름 대장이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 보자면 6,500원 돌파하면서 7,500원 사이에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이때 판단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7,000원 정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방에 확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은 모아가신 전략이 맞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비중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늘리시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급등 나올 때 맞춰서 욕심내지 마시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보유하시다가 급등이 나와줬을 때 입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요. 이렇게 정확한 차트 분석부터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종목 상담 이외에 다른 시장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시장 공부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만 700원, 비중은 21%입니다. 2022년 초에 매수한 것 같습니다. 업황을 좋게 보고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꽤 되는데 김선윤 전문가님, 그동안 자동차 업황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의견에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7.81% 올랐고요. 24만 15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은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실까요? 제가 올해 한 3월부터 정우혜 탐배가 방송을 하면서 현대차 리딩을 꾸준하게 해와드리고 있는데 라인이 깨거나 하진 않아요. 크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대모비스도 같은 맥락이지만 기아도 그렇고요. 뭔가 국내 증시 자체의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살만한 게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뭐 이게 싸다곤 하지만 저평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년 저평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확실한 것은 안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일전부터 해서 현대차 그룹에서 무엇을 했죠? 주주 환원책을 계속적으로 내고서 투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도 증시 IPO의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비스가 또 차트를 크게 펼쳐보자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큰 차트로 보면 얘가 거의 10년 차트로 봤을 때 10년 차트에서의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채비가 슬슬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적인 부분은 맞아요. 물론 이제 2020년대처럼 저 고점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당장은 우선은 일시적으로나마 라인상에 보이는 구간은요. 이 자리가 좀 눈에 보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27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 27만 원 라인에서는 그래도 짧게 반등 나올 때 도달했었던 그런 그림들이에요. 저때 당시보다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양호해질 거고 또 하나 인도 이슈를 갖고 봤을 때 왜 상장을 합니까? 인도 쪽의 판매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까요? 모비스의 실적의 성장성 자체도 볼 수 있을 거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고 현대 모비스가 같이 가면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오늘 잘 같이 가는 이런 드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또 하나 체크해 볼 게 뭐냐면 수급 상황을 체크해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이쁘게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기관들이 꽉 차는 것. 아마 체크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이거든요. 보면 연기금도 꽉 차 들어오고 있고 기타업인 쪽도 있나요? 이건 없네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소지 자체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차트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라인 잡아드렸었던 전고점 자리 27만 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다시 올라갈 건데 문제는 이제 매수하신 구간 자체의 라인을 그어 봅시다. 26만 원이잖아요. 여기 라인 도달하는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낼까 해요. 그러니까 가는 건 문제가 안 돼. 26만 원까지.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어떻게 레벨업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져요. 거래량도 보면은 죽어있다가 다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량 자체를 잘 보시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의미가 있어. 오늘 보면. 자, 일전에 거래량 6월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윗꼬리 달아줬단 말이야. 윗꼬리가 거의 반이 나왔어요.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적죠. 근데 이거 뭐예요? 꽉 찬 상황이라는 거죠. 현 분위기가 심리를 얘기해요. 이거는 거래량이 증가 거래량이 큰 폭이 아니었음에도 일전보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봉이에요? 꽉 차있는 양봉이잖아요. 이건 심리상태가 현대모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포지션 자체를 매도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기보다 올라갈 거지. 매수가 이상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번에는 정리하고 나오시느냐 아니면은 수익을 좀 더 볼 거냐인데 시장이 이게 한 26, 7만 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예요? 트럼프, 해리스, 대선 아니면 뭐 이런저런 리스크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 증시 상장 25일인가요? 25일인가 그렇죠? 22일인가? 25일이면 그래요. 그 상황인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저는 미 대선 끝나고 난 이후부터 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이래저래 불편할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홀딩을 해보자 라고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매수가 오면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손절을 절대 하지 마시고 매수가 왔다고도 우선은 급하게 팔지 마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또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근처에 도달했을 때 다시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Y바이올로직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600원 비중은 15%입니다. 여러 방송에서 며칠 전부터 추천을 하기에 눈여겨보다가 오늘 들어갔습니다. 잘한 매수인지 조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바이오 잘 봐주시는 김선윤 전문가님이 나오시기에 얼른 조언 구해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가셨다 보니까 매수가 근처인 13,04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바이오 잘 봐주시는 김선윤 전문가님 조언해 주실까요? 네. 오늘 왜 기타업인에서 매도가 보니까 50만 주 이상이 나왔는데 51만 주가 공시사항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전환 공시도 없었던 것 같다. 일전에 들고 있었던 게 있을까? 그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나 조용하네요. 다 날짜가 3월, 2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을 지금 판 거라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건데 글쎄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이거를 찬물을 끼웠나 상장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매도 대응을 한 것 같은데요. 기사가 혹시 오늘 나왔었나요?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급등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황체 관련해가지고 있었나 싶긴 한데 자 우선은 자 볼게요. 매수하신 단가는 13,600원이세요. 비중은 그래도 높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단가 자체가 이제 아마 대응을 오늘 하셨던 게 돌파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서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돌파 시그널 자체는 여기 자리를 넘어가는 추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도 상당히 매물벽 자체가 두껍게 존재하는 구간이라 오늘 돌파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오늘 외인들이 아까 잠깐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외인들이 60만 주가 매수가 당겨졌거든요. 이게 외인들이 매수가 누구지? JP모가 한쪽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외인 매수세 자체가 제가 지금 이게 잡히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쪽 이쪽의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레이딩 상호를 하는 건데 X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외인 자금을 가지고 빌려가지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빌려가지고 주식을 확 매수한 다음에 이거를 3일 뒤에 플러스 2일 뒤에 이거를 정리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끌어다가 외국계 그 모습으로 주식을 쫙 매수했다가 이거를 이 거래를 뒤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셨다가 보셨다가 아니면 뭐 그 돈을 갚아주면 되긴 하는데 빌려서 당겨서 사는 거예요. 주식을 보셨다가 내일을 말고 금요일쯤 해가지고 외인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되면 다시 고꾸라질 수도 있어요. 약간 저는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본봉도 봐야겠다. 일시적으로 말아올려진 다음에 이 기관 투자자들 물량 기타금융 쪽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선 상황상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분봉도 계속 흘러내리면서 온 상황이라 오늘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내일 반등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선은 약간 밀릴 수도 있어요. 최악의 라인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000원 이탈하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12,000원 이탈하면 고기만 이 라인만 12,000원 근처 자리만 잘 안 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크게 이탈해버린다면 그때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날은 우선 만약에 내일이라도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크게 나와준다면 그때는 조금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이라도 많이 줄이시는 게 어떨까 이슈 자체가 있어서 한 번 더 크게 가면 좋겠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정황상 분위기상 제가 그간의 경험상 이 외인의 매수세는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조금 뭔가 기술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보자 말씀드릴 거니까 죄송합니다.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 잘 해주세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지는 의미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12,000원을 혹시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슈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종근당 바이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만 4,200원 비중은 20%입니다. 2년도 넘은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을 해서 이나마 손실폭을 줄였습니다. 요즘 바이오가 잘 나가던데 수익권도 기대해볼 만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3만 350원 아직은 매수가 대비 좀 밀려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종근당 바이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니까 올라가겠네요.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확대를 더 해보자면 주봉으로 볼까요? 이게 2020년도 때 원체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 자리를 좀 떼어보자고요. 주봉으로 떼어보자고 이렇게 떼니까 바닥을 좀 확인했다가 돌릴 때 보면 거래가 좀 나와요. 이때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보여요. 더 확대해볼까요? 약간 두껍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근당 바이오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게 있어요. 그러면 크게 밀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이죠. 매수가는 34,000원이세요. 기회가 조금 있으셨지만 정리 못하셨죠. 3일 동안 있었네요. 더 갈 거란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또 시장이 8월은 버텨줬는데 그것부터 안 좋아가지고 아쉽게 됐어요. 원래는 더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안 밀리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도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거래량이 안 붙었구나. 그래도 양복이 나왔네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거를 짧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안 될까요? 짧게 보면 답은 나오긴 하겠지만 큰 수익은 제한적일 거고요. 조금만 길게 보시면 라인 잡아드리면 이렇게 우선 두 개 보여요. 그러니까 4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1차로. 시간만 주시면 올라갈 자리예요. 4만 원은.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잘 이겨내면서 갈 경우에 6만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오래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시작하는 그림으로 나오니까 급하게 팔기에는 사실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버티셨는데 1년 더 버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1년 좀 버티시면서 수익률 20% 정도 가져가 보자고요. 아셨죠? 저는 목표가 4만 원 1차 설정해 드릴 거니까 홀딩 하시고 4만 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 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4만 원 잡아주셨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계속 끌고 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상담 외에도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시장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그리고 각 섹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한 번의 급등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경우에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